두식아 너 용기 왜 용기 몇배냈어 너 뜯지마라 레오야 내가 나오니까 애들이 그냥 다 흥분을 했습니다 나만 나오면 애들이 일시적으로 흥분해요 이게 좀 조용해졌네요 나만 나오면 이렇게 흥분해 흥분들해 전부다 내가 그렇게 좋아? 가을아 욕하지 말고 애들한테 욕을 하고 그래 많이 좋아졌잖아 가을탱 고운 말을 쓰자 욕하지 않게 특히 가을이 주식이 완전히 용기가 막 충전 됐어 응 용기 충전이야 다른 개들 냄새도 맡으려고 그러고 가을이 그러면서 가까이 오면은 너무 가까이 오지마 파는 가을탱이 들어가고 싶냐? 안으로 들어가는게 좋아? 하나도 많이 착해졌지 머리 하나도 많이 착해졌지 왜? 왜 찡찡 되냐? 가을이 왜? 왜 찡찡 되냐? 가을이 왜? 왜 찡찡 되냐? 가을이